에이!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어서 이동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aik만의 치킨 먹어. 카스야 치킨 먹어. 치킨의 카스야. 레츠 고. 레츠 고. 컴온 맨. 치킨의 카스. 너무 콩만 맛있어. 아, 셜록. 아 셜록 못 참죠 10시에 잘나오라도 10시에 잘나오라고 학교 그거 같아 장기잖아? 용의선상에 날 찾아냈어 난 freeze 2개 다 2개 다 쳐줘 baby I'm curious 사진 속 니가 미소지 I'm so curious I'm so curious I'm so curious I'm so curious 너야 떠올리지 않다 내 머릿속에 음은 음 네가 원할 것이 뭔가 손에 떠올리지 그날 떠나는 순간이 내 맘에 소용돌이처럼 아 재밌었다 아 에너지 그래 좀 쉬자 아 너무 아쉽다 진짜 노래방 주면 진짜 잘 논다 라면 먹고 싶다 라면 먹을래? 나 밥 먹을 때 그래 이따 먹으면 밥 먹을 때 라면 끓이는 팀 고기 굽는 팀 소고기 팀 다 나와서 떠나다 너가 반장이 딱 나와줘 반장이 나와 참 멤버들이랑 같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 무슨 생각? 참 청춘창가가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 그럼 들으면 되지 치얼스 투 유스 이게 낭만이거든 이게 뮤직비디오야 사실 사실 고잉 세븐틴 때 그쪽 보면 1편부터 지금까지 뭔가 우리가 나이가 먹는 게 좀 보일 것 같아 야 완전히 보이지 옛날 고잉 보면 우리 엄청 어려 첫 티티 때처럼 또 그런 느낌이랑 또 다르지 그 느낌 안 나 이제 안 나 안 날 수도 없지 첫 번째는 애기였고 두 번째는 진짜 편했고 세 번째부터 이제 좀 여유도 생기고 빠지 빠지도 재밌었지 빠지 재밌었어 빠지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우리가 빠지 이후도 3년 만이다 맞아 진짜 많이 바뀌었을 거야 그럼 그 후에도 우울하지 않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밑에 찾아 떠날래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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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기필코 이거 될 거 같은데? 야 너무 맛있겠다 갑자기 나 흥분된다 갑자기 야 너무 좋을 거 같은데? 얼른 시작을 하자 그냥 시작하면 뭐이겠지 옷 갈 거 알겠다 이 정도면 사실 뭐? 뭐 만들어?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바비큐 먹으려고 약간 공기를 더 살려놔야 되는 건가 봐? 살짝 열어놔야 되네 아 열어놔야 되네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지 추억이 반가워 됐다 지금 된다 이제 된다 이제 봐봐 아 이거지 미쳤어 딱 되는 거 같지 형? 되는 거 같아 와 진짜 찾았다 야 미쳤어 뭐야? 됐어? 기름기 빠지고요 이야 죽인다 두꺼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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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쭉쭉쭉쭉쭉쭉쭉 됐어 쭉쭉쭉쭉쭉쭉쭉쭉 어차 많이 뿌려도 다 없기 때문에 괜찮아 쭉쭉 그 맨 끝쪽에 있는 상처를 너무 싼 거 아니야? 쟤 실패요 쟤는 실패 실패? 나머지는 많이 써보인다 애들 불러 먹을까? 치즈값만 써요 이제 갈까? 그러자 야 근데 저기서 내려오질 않네 정환이 형 계속 당구만 치고 있지 않아? 맞아 여행은 억텐이야 여행은 억텐이야? 억지를 올려야 돼? 억텐이야 아 좋다 도겸아 아 형 하지만 난 지금 텐션이 좋은데? 억텐이 아니라도 텐션이 좋아 왜냐면 우린 그룹 칵칵티티틱 어머님께 랩 한 번 해주세요 야 에스컵스야 야 빨리 보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은 때 둘같이 모여서 병을 불 뚜껑 열었는데 보장집 아닌 녀석이 난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면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 위에서 그 맘만 눈물이 났어 스리트 샷?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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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할 수 있어 이러고 진짜 안 오는데 도겸이 이거 잘해 도겸이 이거 잘해 야 야 야 그렇게 사라져도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 돌리고 야 야 야 야 욕을 사랑하고 너무나 피곤 하지만 다시 웃고 눈물도 흘리고 마이 맘 야 야 야 너무나 피곤 하지만 다시 웃고 땡큐 마더 그대가 다시 한번 I'm sorry mom 이제 노래 좀 그만하고 내려가볼까?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나는 더 잘할 수 있고 다신 걸리지 않은 자신 있는 날 자신 있는 날 야속해 아 나는 이 노래 너의 그대의 날씨 볼 수 있다면 보고 싶어요 너의 너를 누르면 늘 사랑아 늘 사랑아 이거 우지 옛날에 했었 거지? 이제 내게 기다리네 내 남숨보다 소중한 사랑 사랑해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해줄래 아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함께 해줄래? 갑자기? 한 번 안아줘 취했니? 혹시 너 안아주다 그래도 좋지 우리 또 추억의 발라드 뭐 있어? 인형 뭐야 아 이제 고기 먹는 거야? 이건 형 여기만 좀 잘라주라 어 자르미 아 여기만? 어 오케이 오케이 보고 싶겠죠 그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힘들지 않게 할게요 난 진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나 보나 좋아하는 거 같아 우리 친한 기억들 간직하면 보고 지키고 있을게 지훈 성미 괜찮은데? 지도? 어 지도 배맵 여기 그냥 같이 원음 한 동안 많이 아파 울다 지쳐 그대를 찾겠죠 신경 쓰지 말아요 난 잠시뿐이 그렇지 아 여기 아직 있네 아 여기 아직 있네 희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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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가 명곡이다 진짜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들이 참 추억도 있고 좋은 노래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관장 어? 너무 좋아요 진짜 힘들어요 크르르카칵 티티티 크르르카칵 티티티 야 다 같이 먹을 거면 버논이 이제 깨워야 되지 않아? 버논이 뭐해 자? 전화해보자 살인맛 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지금 몇 년 전 그거 오르골 소리 또 나고 있는 거 아니야? 수아 형이 지금 볶음밥 하네? 어 근데 식용유랑 참기름이랑 뭐 그런 거 아예 없어 아 그래? 김치볶음밥 하십니까? 식용유가 우리가 잠을 봤었어야 돼 지금 아니면 고깃기름을 좀 줄까 형 저기 있는 거? 오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받아줄게 응 잘 잤어? 오 잘 잤다 잘 잤어? 응 그리고 고깃기름을 요지 좀 받아가겠습니다 조슈아가 김치볶음밥을 해주신대 누가 김치볶음밥을 해주신대 누가 김치볶음밥을 해요? 식용유가 없고 근데 뭐라고? 응 식용유가 없어서? 오케이 우리 짤 한 번 할까요? 슈아 형 슈아 형 오면은 슈아야 잠깐 짤하고 가 오케이 오케이 조슈아 형 왜 이렇게 김치볶음밥에 혼을 담고 있어? 갑자기 볶음밥에 왜 볶음밥에 혼을 담고 있어? 자 내가 리더로서 반장 반장 리더로서 미안해 반장으로서 명호가 한마디 해 까야지 까야지 오케이 반장 말 다 들어야 돼 명호야 또 까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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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년 만에 우리 TTT 아잇 3년 만에 어떻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아 우리 많이 성장을 했고 그 3년 만에도 많은 것들 변하지만 하지만 우리 팀이 변하지 않게 계속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짤을 치고 앞으로 더 올해 올해 갑시다 조슈아 씨와 함께 너를 응원해 화이트 응원해 치열함 치열함 이게 아저씨 냄새가 환영한다 우울이야 형 여유롭다 뭐냐 이 하루가 진짜 이해 근데 좋다 이렇게 밝을 때 이게 너무 환할 때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냐 왜 그치 그니까 뭐가 이상해 근데 난 왜 이렇게 애들이 약간 작아 보여 그러니까 이게 환해서 그런 거 같아 아 맞다 단사 단사 찍어야 돼 아 그래 어떻게 MD샷으로 찍어봐 네가 서히 서히야 될 거 오케이 그럼 절대 못 찍어 우리는 내가 한번 봐볼게 내가 봐주고 바로 들어가면 돼 무조건 나오긴 하는데 자 잠깐만 약간 이런 톤션일 거 같은데 그치 좀 더 그러면 버논이가 그렇게 나와야 되고 그러면 승관 맨 마지막 가야겠다 어 그래 어 가 됐어? 넹 하나 둘 셋 안 움직이는 게 날 텐데 다 맞춰놓고 움직여 됐어 됐다고 됐다고 봐 승관이는 역할이 뭐였던 거야 아니 그러니까 다 맞추고 승관이는 왜 본 거야 그럼 한번 찍고 이 형이 하라는 거야 그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셀카로 찍는 거지 다 맞춰놓고 움직여 됐다 됐다고 봐 승관이는 역할이 뭐였던 거야 아니 그러니까 다 맞추고 승관이는 왜 본 거야 한번 찍고 있어 승관이 가서 중지 냉면 좀 저거 끓여봐봐 네 싸가지야 저것도 10년 동안 잘 맞춰진 거잖아 슈아 형 고기 먹을래? 저 둘반의 키미도 저런 걸 참 많이 싸웠었는데 이제 맞춰진 거잖아 나름 괜찮아? 김복 다 돼가? 아 근데 못 써야 될 거 같아 아니야 먹으면 되지 어? 라면듯이? 어 여기에 지금 필요했어 너무 너무 좋지 왜 다들 라면을 생각 못 했을까? 괜찮아 자 너구리 무파마 너구리 무파마 너구리 무파마 어? 너구리 아 이거 하나씩 너구리 너구리? 쟤 너구리 싫어 지금 무파마 먹고 싶어 아 무파마 쟤 무파마 먹고 싶었어 야 써져 있어! 야 지금 무파마라고 써져 있잖아! 무파마라고 해 그러면! 도겸 여기서 다 알아! 걱정하지 마! 너 그냥 안 물어보고 그냥 끓이면 돼! 무파마! 도겸 무파마! 계속 너구리가 두 번 나왔지만 너구리를 다 무파마를 놓지 않고 너구리? 착해 착해! 너구리? 너구리? 정말 착한 거야 나쁜 거야? 그냥 안 물어보고 끓이면 되는데 그래도 착해서 물어봐줘 근데 김치볶음밥 언제 와 대체? 아니 안 맞아 도겸아 뭐 필요한 거 있어? 어 앉아있어 저기 구석 가서 앉아있어? 형 그래도 하다가 좀 와 빨리 뭐하고 있어 수아? 김치볶음밥 왜 저기 목숨 걸고 있어? 수아야? 가끔 수아 형 저런 부대 있잖아 책임감인 거지 멤버들이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맛이 없어서 못 갖고 오는 거야 지금 맞아 그거야 진짜 오 야 기가 여기서 거기서 여기까지가 열려있어? 우리 예전에 괜찮아요 형 근데 형 그냥 와도 되는데 그냥 있어도 그냥 먹을게 명호가 다 먹는데 아니 나 적당히 명호 다 먹어주면 바로 가져가지 형 난 다 먹을 수 있어 그래 디노 다 먹는데 응 진짜 맛없다는데 수아가 김치가 안 시니까 그냥 무 맛이야 식초 명호 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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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게임? 어때 게임? 뭐 할까? 얘들아 얘들아 어먹조동 알아? 어먹조동 알지? 어먹조동 알지? 어먹조동 어먹조동 보여 보여? 어가 물고기 종류 막 꽁치 참치 막 그거고 조가 새 조류 앵무새 막 그런 거고 어 모기 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뭐 사과나무 그리고 동이 동물 막 호랑이 코끼리 그래서 어먹조동 어먹조동 도겸 어 물고기 종류를 하나 말해야 돼 어를 하면은 야 이거 나 너무 어렵다 나랑 명호 포기한다 이거 명호 형한테 좀 어려울 거 같아 이거 진짜 어려워 야 나무 근데 이거 다 한자잖아 한자 왜 그러면 한 중국어 해? 그렇지 중국어로 하는 게 아니니까 중국어 해? 당연히 중국어로 해 어먹조동의 중국어로 뭐야? 암마잇캠 뭐야? 모르겠어 그 뭐라고? 물고기 물고기 위 나무 나무 위무 종은 새 위무녀 위무녀 동물녀 동물녀 동물 할 때 동 위무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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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위무녀 야 이거 중국에서 터져 위무녀 위무논 쇼위모니아 쇼마 느리게 해보자 야오! 아 동호기업 야오! 어묵 쇼다 아니지! 야오메는 물품인데? 새지 새야? 그러니까 틀림으로 맞추는 거야 와 재밌다! 어려웠어! 소영보다 눈을 해보자 쇼위모니아오 쇼위모니아오 쇼 뭐야? 정화웨이 뭐 뭐 뭐 뭐 나무 일단 고든 거 아니야? 테스트니까 아 테스트니까 이제 나도 공격해줘 나도 공격해줘 만약에 롱은 야오! 텝세! 텝세! 야 2개국 게임이잖아 이게 2개국 게임이야 너무 괜찮다 감독님 앞에 있는 거 한 모금씩 마시기 자 위모니아오 쇼다 천천히 이거 할 때 위몬니아오 쇼위모니아오 쇼 이렇게 할게 위몬니아오 쇼위문야오 쇼위모니아오 쇼 명호 위 쌍오 쿱스 무 참나무 명호 류 위 위 위 야 미안해 맞아 맞아 하지 마 우리 계속 정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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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몬니아오 쇼위모니아오 쇼 호시 쇼 나무 혹시 포켓몬 나무지기를 말하는 건가 혹시 포켓몬 나무지기를 말하는 건가 집중 안 하고 있더라구요 위문무야수 정한 야오 뱁새 민규 요즘 2위 갈치 야오 샤오 야오 샤오 샤오 샤오라 했어 샤오라 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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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멤버도 생각 안 나고 야오도 뭔지 모르겠어 야 애도 새가 뭔지 난 이거밖에 모르겠어 난 이거밖에 모르겠어 난 이거밖에 모르겠어 야 이렇게 쫑무가 오늘 배우네 좋네 쇠동물 위모 위모 냐오쇼 위모 냐오쇼 위모 냐오쇼 그냥 단어로 하면 위모 냐오쇼 야오? 야오ня오 고양이라고 생각해 야오 위모 냐오쇼 냐오가 새야 냐오가 새지 위묵냐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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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논 냐옹 비둘기 승관위 고등어 우진무 참나무 도겸쇼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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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고양이 맞았어 고양이 맞았어 고양이 야 도겸아 라면 어떻게 됐어 도겸아 라면 어떻게 됐어 야 라면 형 물 타고 이씨 그냥 우릴 도겸아 그냥 가습기였네 가습기 가습기 야 열기로 가습기 했네 조슈아 이제 김치볶음밥 하러 간다 조슈아 이제 식기 도구 뺏어 빨리 갈비가 진짜 맛있는데 나 요즘 최근 들어 먹은 갈비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갈비? 진짜? 여기 이동갈비가 진짜 맛있구나 난 몰랐어 왜 이동갈비 여기가 이동면이야 아 이거 이게 유명하네 지역 이름이 아 지역 이름이 그러니까 면이 이동면 나는 사람이 있는데 면 면 리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어어 준희 얘기해봐 들어줄게 아니 얘기해줘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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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동갈비야? 그 이씨에서 그 이동라는 사람이서 그 사람은 고기가 잘 키워 오 그래서 이거 유명하신다 아 그 이씨 가문에 이동이라는 사람이 이동이요? 그 이동 선배님 이게 아파트 100 이동에서 진짜 우리 애들 호술이잖아 너 간 거잖아 지갑 간 거잖아 나도 세븐진 포한도 했잖아 와 무파마 미쳤어 와 무파마 이거야? 무파마 끓이길 잘했지 야 맛있어 맛있지 도겸아 일렉트로닉 준비해야 돼 나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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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렉트로닉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어 지금 한 판 할까? 한 판 해봐 그래 지옥에서 게임이야 정기맨 정기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야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얘 규칙을 몰라서 그냥 해봐 그냥 웃으면 안 되는 게 그냥 웃으면 안 되는 게 안 웃으면 돼 게임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는 오우 오 조심하세요 감정될 수도 있으니까요 안 웃으면 돼 게임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곳은 전기월드 아 마피아다 처음에 눈 감아야 된다 모두 고개를 숙여 전기맨을 뽑겠습니다 전기맨은 안 웃을 때까지 걸리면 먹는 거야 그치 어 걸리면 먹는 겁니다 전기맨이 저는 지금 전기움을 뽑았습니다 그럼요 전기웬을 뽑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어 전기맨을 찾으시면 아니 여기 전기웬이 있다니 전기맨은 바로 뒤에 끄어 쏘리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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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웃으면 마시는 거야 쏘리쏘리 쏘리쏘리 왜 내가 인데? 쏘리쏘리 당신은 정기맨입니까? 당신은 정기맨이 아닌 걸 애명하십시오 아니? 나는 무슨 맨? 정기맨 정기맨 아닙니다 자 이 친구가 정기맨인 것 같으면 모두 투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표하지 마세요 정기투표는 따로 있습니다 일렉트리 모두 만약에 이 친구가 정기맨이라고 해서 보내버릴 시에는 일렉트리 이렇게 보내셔야 합니다 모두 아시겠습니까? 안 보내려면요? 일렉트리 올리시면 됩니다 올리시면 됩니다 요해를 불러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어? 그럼 웃으면 안 돼 웃으면 마시는 거야 웃으면 마시는 거야 웃었어 어 맛있어 맛있어 일렉트리 자 하나 둘 아니다 저도 읽습니다 이 친구는 살았습니다 그쵸? 죽었지? 반반이면 죽는 거야 나는 아니야 반반이면 죽겠습니다 예? He's not electric man 오오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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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정기맨을 찾으시면 됩니다 일렉트리 일렉트리 맨은 바로 사회자 당신이야 하하 하하 그래 쏘리 사회자 상실 나는 정기맨이 아닌걸요 우리 이곳에 담을 잃어놓고 혼자서 자작 끌어버리고 있잖아 내가 그렇게 똑똑한 걸로 보이나 아니 아닌 것 같기도 해 알고 있군 하나 둘 일렉트리 일렉트리 I'm not electric man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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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가 죽였으므로 알아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임이었습니다 와 재밌네 그냥 그만하고 싶으면 사회자 죽으면 되는 거잖아 이거 뭐 하는 건데 근데 위험했어 순간에 계속 위험했어 계속 위험했어 와 웃기잖아 너무 웃겨 우리 오랜만에 어 뭐야 마피아? 오랜만에 순서대로 한 명씩 웃기기 할까? 웃기기? 웃기기? 아 옛날에 총소겜 할 때 그거 순서대로 웃기는 게 아니고 웃기고 싶은 사람이 웃기기 아니었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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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웃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이거 하면 안 돼 우리 지금 나 먼저 할까? 웃기는 거죠 자신 있어? 자 이제 자 우리 숨소리도 숨소리도 마시는 거야 이거는 그냥 정환이 형이랑 지훈이한테 한 번 컨펌했었던 건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긴 했는데 나 한 번 봐줘 물을 이거를 이마로 마실 수 있어 이렇게 오 이마로 이마로 물이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잠깐 다들 눈을 감고 내가 이렇게 치면은 날 봐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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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중 감아야 돼 야 이제 웃으면 안 돼 이제 풍도 안 돼 진짜 눈 감을게 눈 감아줘 눈 감아줘 자 오늘 세 가지 준비했고요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바르는데 요즘 쉬지 않고 일했더니 피부가 좀 칙칙해서 이 멀티비타 세럼을 오늘 바르려고 합니다 이게 로켓 세럼인데 로켓처럼 빠르게 피부를 빛나게 해준다고 해서 너무 좋아요 제가 한 번 받아 볼게요 요즘 자주 쓰는데 환경을 끼고 바를 뻔 음 이게 확실히 자극이 없어가지고 되게 부드럽다 안 끈적이고 되게 산뜻한 느낌입니다 멀티비타 세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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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야 마셔라 도주야 마셔라 도주야 마셔라 도주야 마셔라 난 여기까지 퍼포먼스 아아 여기까지 이거 이거 좀 아쉽게 나는 웃겼어 가끔 멤버자로 있으면 진짜 망가지고 싶은 때가 있긴 하다 그렇지? 확 내려놓고 싶을게 잠깐 내려놓고 응 형 괜찮지? 형 나 재밌었어 확 내려놓고 싶을 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하면 더 재밌을 거 같아 근데 난 재밌었어 나중에 써먹어도 될 거 같아 오늘 밥 먹고 뭐 할 거야 이제? 이거 뭐 할까 진짜 뭐 할래? 좋구나 이런 거 한 번 할까? 일단 청소 한 번 할까? 정리 한 번 하시죠 다 같이 한 번 치우자 여기 있는 거 다 꺼린다 여러분 이거 일반입니다 이거 일반 이거 일반 아 세 가지까지만 하시게요 뭐 반하고 다른 사람 반하고 똑바라네 뭐라고요? 헛뜨렷 헛뜨렷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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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야 뭐야 잘 가라 갑자기 거기 갔다고? 내 왕호 어이구 쏨 혹시나 공들 좀 줄 수 있어? 어 그럼 어 잠깐만 근데 내가 울고 있어 아니면 밀어버려 아 형 형 형 형 형 형 어 너 빠졌어, 재형아 빠졌어 물량 뽑아줘 나 물량 뽑아서 나 물량 뽑아서 아 힘들어 아 원우야 힘들어 아 그래 세 번 넣으면 돼 뭐 걸고 하는 거야? 소주 한 잔 정의할래? 하나 딱 한 잔 이건 다 하자 운전 이리 와 우슝도 하잖아 투바 여기 있는 사람 다 같이 그냥 나이 순대로 할게요 나이 순대로? 묻는 사람은 소주 꽉 채운 소주 한 잔 갈게요 1점이야 1점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순대로 해 버논 순대로 버논 순대로 버논 순대로 버논 순대로 버논이 안 해? 왜 이렇게 잘해? 호싱이 호싱이 투반데 일단 투반데 아 이게 튕겨나면 땅 땅 두 번째 때 어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여기에서 던지는 거야 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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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는 들어와 아 투바 꼴찌 소주 한 잔 꼴찌 소주 한 잔 아 땅 어 누구야 나이스 나이스 다시 여기에서 여기 여기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나야 다음 버논인가? 나 나 나 너구나 선 오케이 더 뒤에서 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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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뒤인데 아니야 여기 네 거기야 오케이 안 됐어 하나 둘 거기야 버논이 여기서 버논이는 통과다야 오케이 오케이 지금 정환이 끝났어 디노 디노 나도 끝났어 여기서 준 호시 오케이 한 이건 아니야 여기 위를 맞아 안 맞아가지고 소주 갖고 올게 여기 있어 소주 소주 잠만 갖고 오면 돼 오케이 여기 누구야 호시 호시 점프에서 해도 돼 점프에서 꿀이다 설마 안 돼 나이스 나이스 아니 소주 한 잔 아니 재밌다 어 너 들어가 오케이 야 도겸이 도겸이도 낀대 오케이 아 근데 순간 일단 술 먹는 바람에 다리가 너무 좋았구나 오케이 도겸이 거기 가서 거기 가서 여기 여기에서 거기가 선 탈락 오케이 디노 디노 빠지는 거잖아 디노 먹나요? 따라주세요 다이어플로 꽉 채워주세요 준, 원우 나도 잘 못해 준이 누가 먹을까 아 안 맞으면 이렇게 되면 준씨 과연 누가 이길까 아 두 번 두 번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나야 귀엽다 나야 원조가 넣으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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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빨로 어게인이지 빨로 알게 알게 마지막에 급패터 아이고 좋았다 한 번 더 재밌다 재밌다 안주 먹어 안주 빨리 한 번 더 안주 먹어 안주 먹어 안주 먹어 피자만 가 안주 먹어 안주 아 도겸이 좋다 피자보이인데 피자보이 아 도겸이 얘들아 여기에서 다음 판은 럭비공으로 어때 아니야 번호 좋아 좋아 럭비공 재밌다 럭비공 재밌다 실력과 상관없게 럭비공 좋다 아이디어 너무 좋았다 갈게요 아 하나 둘 잘 튀겨 잘 튀겨 어디에 찍지 모르는 럭비공 같네 정한이 형 좋아해 아 안 들어가 아니 왜 이렇게 예능을 선택하지 아니 진짜 못 넣은 거야 이야 프로네 이거는 백보드 맞춰도 못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 어디에 찍지 몰라 우와 우와 정신화가 왜 이렇게 정신화가 진짜 잘해 역시 LA는 다른가 한 손이 파라네 주문 승관? 하나 둘 셋 환불에서 환불 안에서 환불에서 혹시 할 수 있어 형 넣으면 대박이다 넣으면 대박 포물선 포물선 퓨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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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쳤다 우와 원호 씨 나도 남았는데 승관아 얼마 안 남았어 지금 남은 사람 몇 명 없어 우리 아직 견따 게임을 해야 돼 시스터? 우리 안 죽었다 없다 하나 둘 셋 오소리 오소리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승관이 형 잠깐 얘기 좀 할까? 하승현의 바이브로 일단 앉아봐봐 앉아봐봐 아니 아까 다 같이 밥 먹을 때 게임할 때 나한테 왜 그랬던 거야? 뭐가? 그냥 나는 형을 알잖아 하하하하 너 너무 못해 그런 거 아니야? 맞아 이거 맞잖아 근데 어제 나한테 문자 안 보냈잖아 너도 똑같은 거 아니야? 왜 그러면서 나한테만 그래? 여기는 원래 그런 곳이잖아 여기는 그러라고 있는 거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려고 있는 거고 맞지? 나는 거기 좀 그 문자 메시지처럼 설렜던 사람한테만 보냈던 거였어 하하하하 좀 걷자 좀 걷자 아니 좀 걸을까? 들어가고 싶어 들어갈래 맥주 있어?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얼마에 고잉 고잉 고음 고고 고소 그러니 그냥